양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규림 내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동안 부정 구규림에서는 양봉을 할 수 없었으나,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일부 개정안에는 산림 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 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또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% 이내, 최고 30%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구규림 대부 분야의 규제도 완화했습니다.